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검단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1224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21일 진행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사전청약 2차직으로 881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했으며 이번에는 남은 413가구 중 351가구는 특별공급 방식으로, 62가구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분양되며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인천검단 AA21블록 청약을 신청하려면 지난 6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5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10년간 청약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주택공급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3억 5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공급면적 3.3제곱미터당 평균 1,31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쯤은 2025년 6월입니다.